오늘도 나가실 때 우산 챙겨가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던 강한 비구름은 조금 빠져나가면서 어젯밤에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오늘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적게는 50, 많게는 100mm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오가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마 한 달이 넘도록 길게 이어졌는데요. 내일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의 장마도 끝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치면 30도를 웃도는 더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